아아! 아아... 아아... 현자타임 왔습니다. 그냥 다 정리하고 하기 싫어졌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12인치 중에 제일 비싼 게 현재 시세로 따졌을 때 워머신 마크1입니다. 그 워머신 마크1이 부서졌어요. 아아... 회생이 안 되게 지금 여기랑 여기랑 보이시나요? 부서졌어요. 아아... 이사하다가 장식장에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는지 사이즈를 보려고 넣어놓고 다른 걸 가지러 간 사이에 얘가 낙하에서 제가 순접을 해봤거든요. 순관접착제로 붙여봤는데 워낙 다이케스트고 얘가 워낙 무거우니까 밤부터 약간 떨어져요. 아아... 주말! 이 슬픔을 혼자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엄마! 아... 여기도 부서졌어! 오! 어? 아닌가? 아, 아니다. 깜짝이야. 아, 이건 아니야. 아, 깜짝이야. 그리고 스커트예요. 어우... 별게 다 지금. 딴 데는 다행히 이상은 없고 이 발이 이제 고관절이 빠졌었는데요. 고관절은 지금 끼니깐 지금 됐어요. 보기에는 지금 다 웨더링이 돼 있어서 뭐 어디에 기스가 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이런 건 다 이상없이 지금 움직이고 등록적으로 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? 이미 엎질러진 물. 이거 제가 방금 아는 지인분에게 통화를 했는데 이걸 이제 철심을 박아서 아아! 정말! 철심을 박아서 하면 그래도 이제 붙을 수는 있다고 해서 일단 그거에 대해 한 번 맡겨보고요. 받아서 얼만큼 다시 가동이 되는지 얼만큼 이 친구가 회생이 되는지 또 한 번 보여드릴게요. 하... 나쁜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. 아닌가? 여러분들은 재밌으려나? 뭐? 아... 아... 아 왜 떨어뜨렸을까? 아 조심할 거... 아... 아... 미쳐버리겠네. 이놈아... 잘 갔다와라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아우... 완전 멘붕이네. 아우... 지금 집 옮기다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. 아우... 아우... 아니... 아우... 아우... 이 워머신 마크몬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여러분들을 함께 기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워머신 마크몬이 무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.